네, 우리 이나무 교수님 참 착하신 느낌이 목소리, 말투에서 그냥 느껴지면 참 착해요 좋은 주식 많이들 연구하시기 바라겠고요 유튜브에서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많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있죠 역시 허벅을 해야 돼 좋은 콘텐츠는 또 좋은 분들께 많이 알려드려야죠 자, 그러면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아주 바이든의 한마디에 난리가 났습니다 푸틴이 계속 권자에 있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둘러 진화하는 이런 모습까지 그런데 이게 그럴 법한 게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갔거든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 부근에다가 쐈어요 물론 이제 폴란드 역내로 쏜 건 아닌데 가까운 가까운, 우크라이나 가까운 데로 쐈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의도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하필 거기다 쐈다라는 거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돼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For God's sake, 이거 진짜 이런 뜻이잖아요 제발 이런 뜻인데 그다음에 This man, 이게 푸틴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자에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다 이건 정권 교체를 시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러시아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소국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 축출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미국에다가 예를 들면 전쟁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는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이 사람 독재자고 예를 들면 인종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가 이제 바이든의 의도된 실수냐 아니면 우발적 실수냐를 가지고 원고에는 없었다면서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축석에서 그래서 이제 미 언론에서 대소특빌이 됐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CNN 할 거 없이 와, 이게 뭐냐 근데 이제 이게 우발적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발적 실수는 아니다? 의도된 실수는 아니다? 의도된? 아니, 의도된 실수겠지 의도된 실수다 우발적으로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그럴 리는 없구나 바이든이 지금 외교 안보 쪽에서만 일하는 게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통령 8년을 하면서도 외교 안보 쪽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런 노련한 정치가가 이걸 그냥 우발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했다? 이런 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올 가을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한 다분히 의도된 강경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는 워낙 촘촘한 바이든의 순방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쩌면 미국 조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잡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토니 블롱컨 미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인을 상대로 전쟁을 하나 침략을 할 권한을 보이지 않는 그런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의 정권교체 전략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진무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줄리엔 스미스 북대서양 나토 주재 미국 대사 또 CNN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나 들은 일들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인 거다 왜냐하면 이제 난민들을 만났는데 이제 폴란드에 넘어 폴란드로 피난 온 난민들을 만나서 그 참혹한 현장을 듣고 나서 감정이 좀 그렇게 돼서 실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블랑큰도 그렇고 줄리엔 스미스도 그렇고 다 미국 공무원들이고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스태프들이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쪽 발언 러시아 쪽의 반응은 그렇다고 해서 막 너도 한번 죽어볼래 이런 건 아니고요 러시아 크렌드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바이든 씨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오직 러시아 연방 국민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강력 반발인지 모르겠어요 강력 반발했다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반응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살자 이 얘기뿐만 아니라 도살자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푸틴을 도살자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러시아를 멈춰 세우려면 단어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말조심 좀 해라 말조심 해라 거강시키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입장이에요 마크롱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크롱은 중재자로서의 유럽의 어떤 리더십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푸틴한테도 가고 바이든한테도 가면서 본인이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프랑스 내부의 어떤 정치 리더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대선에서도 이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의 역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유럽의 대통령이나 정치 리더십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서 콕 집어서 비난 성격의 얘기를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미국 장병을 위로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결사항전을 치켜세우면서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실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내로는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파병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군인들 앞에서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언 이후에 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투입은 없다고 다시 한번 브리핑을 했거든요 또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비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하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백악관이 바로 미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 화학무기를 사용 그러니까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백악관, 국무장관, 나토, 대사 할 거 없이 다 바이든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느라고 바빴던 며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워싱턴포스트가 또 뭐라 하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대통령의 단어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아까 제가 9개 단어래요 그게 그런데 이 발언은 다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실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커리어를 가진 노련한 정치가가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바닥으로 해서 조금 반등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의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푸틴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내치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수사도 발언은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현재 5차 평화회담 아니까 종전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을 양보하는 한 또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한 또 나토 가입은 이미 물 건너간 거니까 그래서 젤렌스키 쪽에서도 전세가 러시아에 불리하다 러시아 장병들이 많이 죽었다 하지만 사실 장기화되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조속한 시일에 종전을 하고 협정을 좀 맺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씩은 해결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크레블린 궁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도살자라고 그랬고 여기에 정권 유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조금은 침착하게 나온 것도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칫 근데 진짜 이런 발언들이 우리 정권 유지 못하게 미국이 뭐 하려나 봐 안 되겠다 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백악관에서 그런 걸 잘 물을 좀 탄 거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공급망 위기 공급망 쇼티지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2차 전지 쪽에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차 한 대당 배터리 값만 지금 천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 이런 보도가 있군요 이게 뭐 지금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대해서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소재 같은 것들 소재 가격이 워낙 뭐 상한가치고 막 거래정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S&P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테슬라의 모델 Y는 배터리 원자재 투입 비용이 한 대당 최대 8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7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비쌉니까 EQS 그러니까 EQS EQS 모델의 경우는 11,000 달러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정도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주말에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죠 니켈, 코발트 이런 게 워낙 크게 올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3위 니켈 공급 국가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의 제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워낙 불안정하게 움직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쇼스키즈가 나와가지고 거래 정지가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제 문제인데 다행히도 호주, 중국 등과 원자재 장기 수급 계약을 맺어서 배터리 셀 업체 3개 회사는 지금 당장 영향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완성차 업체 쪽으로 전가가 돼 있는 컨트랙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인터뷰 시간에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업계의 지용도를 이런 니켈 가격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이 훨씬 더 가속화시킨다 우리한테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인산철 LFT 배터리가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이게 중국 업체 CATL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완성차 업계가 원가가 한 대당 막 천만 원씩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당연히 안전성 또 뭐 에너지에 대한 효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부담을 소비자들에 정가하다 보면 이제 덜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LFT 배터리가 배터리 채택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비중이 당연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조사 업체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배터리용 양극재 출애량이 109만 4천 톤으로 전년대회 98.5% 그중에 리튬 인산철 LFP죠 양극재 출애량이 45만 5천 톤으로 NCM과 N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3원계 양극재 출애량을 5년 만에 추월해버렸다는 거예요 LFP가 워낙 많이 채택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통계적으로 5년 만에 이걸 NCM과 NCA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LFP가 이제 출애량이 더 늘었다는 거죠 파나소닉이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자구책도 나왔고요 그래서 차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 이렇게 해서 S&E 리서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보시면 저 파란 막대가 재활용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니켈이라는 코발트 이걸 계속해서 만약에 저 전기차의 확대에 맞춰서 파내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저 재활용 그리고 저 선으로 돼 있는 게 폐차 대수거든요 보시면 2040년도에 저게 만 대가 지금 기준 대수니까 4,636만 대가 폐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다시 재활용하는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많이 클 거다라는 게 명확가나 하죠 그게 또 환경에 영향을 또 주니까 저런 것들은 각국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2차 전지 산업의 확장세보다도 더 빨리 더 빨리 전지 산업의 재활용 산업이 굉장히 확강받을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전 KPMG가 최근 배터리 순환경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금요가 2025년부터 연평균 33%씩 성장한다 이건 전기차 성장보다 더 빠른 거 아니겠어요 2040년도에 약 70조 시장 규모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전기차 3사 배터리 3사들은 다 공이 이쪽 비즈니스를 한다고 공시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우리의 투자도 셀업체 소재업체를 넘어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이렇게 투자의 지경을 확대하는 데까지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사용하는 배터리가 있고 재활용하는 배터리가 있는데 재사용은 조금 용량이 처음 나온 것보다 떨어지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완전히 긁어내서 그중에 다시 원료 재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배터리 만드는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시 배터리 만들 때 말이죠 예를 들면 자석을 한번 쑥 걸러가지고 자석이 붙는 성분을 한번 고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쇠에 특히나 철 성분에 산소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적으로 분리한다든지 쇠에 산소 결합되면 녹슬잖아요 녹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를 많이 주입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순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제 오염이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누구야? 누가한테 배운 거야? 일단 들으시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만드는 그 방법이 좀 쉽긴 하지만 약간 좀 지향되고 있고 수소를 넣습니다 그럼 수소와 산소 결합되면 H2O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친환경적인 방법도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주말에 투자바이블 우리 김학중 교수님 그거 한번 보시면 어제 그거 했구나 토요일날 네 그런 하루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배워버렸는데 저는 딱 배우고 이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뉴스 할게요 네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자 뭐 전쟁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마는 방산주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뭐 25일날 방탄유리 생산업체 국영 GNM이라고 있대요 네 9.22% 올라 아 방탄유리 당선인 거의 들어가면 방탄유리 깔아서 그런가 있죠 있죠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방산업체 한 달간 주가 추이 차트가 있을 텐데 한국항공우주 한 달 만에 보시죠 3만 4천원 4만 3천원 한국항공우주 카이 카이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4만 8천원 5만 5천원 그리고 LIG 넥스트원 넥스원 6만 4천원 7만 6천원 하나 시스템은 좀 들어올라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비교적 주가지수라든지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좋게 오르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로키드 마튼 주가를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는 조정도 받고 다시 오르기도 합니다만 많이 올랐네요 이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인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아마도 이거는 아주 한 가지 예에 불과할 거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긴장관계 대만을 사이에 둔 긴장관계라든지 또 이렇게 되면 국지적으로 다 정치 리더십들이 야 우리도 뭐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뭐 당연한 수순인데 과연 이런 게 우리 주가 우리 방산업체의 주가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캐션마크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재작년 또 올해가 우리 방산업체들의 대외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각 지역별로 긴장관계가 이제 이렇게 고조가 되고 그러면 방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방산업체 에일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그 니치를 우리 방산업체들이 우리 국내 수요만 가지고 오르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차피 예산으로 다 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마케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방산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1% 증액했죠 이거는 GDP 성장률보다 더 많이 증액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내년에 국방비 5%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국방비 2% 증액을 추진 중이다 이 국방비라는 건 연쇄적으로 움직이죠 어떤 나라가 움직이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 좀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관심을 더 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방산주는 기대감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적이 수주라든지 계약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뒤늦게 반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이 고맙대 고맙습니다 제가 자 이 정도 해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야 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